고용허가제 한국어 능력시험에 응시코자 하는 모든 참가자에게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44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2번.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폐수를 여기에 버리는 거예요? 네. 여기가 폐수를 버리는 곳이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폐수를 여기에 버리는 거예요? 네. 여기가 폐수를 버리는 곳이에요. 2번. 작업장이 더러워요. 그렇죠. 너무 지저분하네요. 다시 들으십시오. 작업장이 더러워요. 그렇죠. 너무 지저분하네요. 3에서 4번. 잘 듣고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3번. 사다리가 있으면 올라갈 수 있겠네요. 사다리요? 저기에 있네요. 다시 들으십시오. 사다리가 있으면 올라갈 수 있겠네요. 사다리요? 저기에 있네요. 다시 들으십시오. 지금 뭐하고 있어요? 냄새가 나서 환기하고 있어요. 5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오늘 교육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작업장 정리가 왜 필요한지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정리를 잘하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물건의 낭비를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제품을 잘 관리하니까 품질도 좋아지고요. 무엇보다 기계를 오랫동안 잘 사용할 수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 교육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작업장 정리가 왜 필요한지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정리를 잘하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물건의 낭비를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제품을 잘 관리하니까 품질도 좋아지고요. 무엇보다 기계를 오랫동안 잘 사용할 수 있어요. 네. 이제 불구하고 있는 분의 낭비를 할 수 있습니다. 말씀때문에 실 포장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우선 정리를 통 inverte기 원하는 극복이 소값을 받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비교적인 글씨를zza Alles요. 그렇지만 이렇게 차로 조직하게 구매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원하는per이 조금 식힐로도 안내 IT가 적용하지 못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